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채연일 영등포구청장이 영등포역 보도 6교 아래 설치된 자율방범대 초소 도색에 동참했습니다. 도색은 영등포구 자원봉사단체인 아이영등포유 회원 20명과 영등포동 직능단체 등 동주민센터 직원 등 2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.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선정된 자율방범대 초소화 체육회 및 새마을 지도자회에서 사용할 컨테이너 4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채연일 영등포구청장도 이날 도색에 동참했습니다. 채연일 구청장은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